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22일 오늘 주식시황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 그리고 남북경협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곁다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남북경협 수소 차 등등등 테마 관련해서 닥터케이가 짚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 삼행제 지금 닥터케이 매수 했습니다만 바이오주가 별로기 때문에 언급을 많이 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북경협 수소차 2차전지까지 엎어서 같이 합니다 좀 이따 보고 5g까지도 좀 추가해 볼 생각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상당히 흔들림 좀 있었죠 자 그럴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닥터케이보고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야기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 왜 그러니까 미국의 선물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마이너스 0.78% 선물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0.99% 닥터케이가 아침 방송할 때 한 0.5 정도면 별 문제 없겠다 했는데 0.81 가까이 좀 빠졌어요 근데 큰 무리 없습니다 한 1 가까이 빠져도 큰 무리 없거든요 왜냐하면 오른폭을 한번 보십시오 자 방송에서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보나치가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하던 부분에 618 넘어섰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자 모르신다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텐데 왜 바뀌었지 잠깐만요 실수에요 실수 딴게 실수가 아니라 옆에 거 해야 되는데 지금 엎쳐놔가지고요 이거 그럼 선물 말고 아 어저께 상황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아침 방송 보신 분들 보셨죠 여기를 기준으로 하락한 폭이 얼마만큼까지 올라느냐 그게 피보나치의 지금 저항 때에서 382, 38.2%, 50%, 61.8%에서 멈추는 거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달라지는데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하자면 많이 반등을 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자 618 이상 반등했고 60일 선도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조정받는 건 별 무리 없어요 이해된다 출석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구요 자 스트레이트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잠깐 1% 정도 이내에 눌림은 충분히 용인할 만한 부분이니까 큰 걱정이 없어도 되는데 아시아권에서는 조금 낙폭이 있었어요 뭐 니케이는 조금 그래도 마감 조금 땡기면서 끝났습니까 그만그만하게 끝났는데 아 중국이 아직까지 마감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 1.18 중국이 좀 빠졌어요 그죠 니케이도 좀 빠지고 자 중국도 아 거의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저항 받을만한 위치에서 저항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권 다른 나라도 같이 저항 받고 저장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게 끝났다 그러나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중심권보다 상단 쪽으로 박스권 상단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좀 전에 수표 바꾸러 갔다가 통장 안 들고 와 그냥 왔습니다 수표 욕심 안내고 여기 올라가면 바꿀건데 계산해보면 몇만 차이 안나거든요 그래서 바꿔버리려고 짜증나서 그냥 그럴 생각인데 환율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급등하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돈을 빼기 위해서 환율이 올라간다면 좀 문제가 있는데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빠지는 건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박스권 중단을 좀 넘어가는 정도니까 아직까지 큰 걱정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급을 보면 재밌었어요 장중에 신나게 흔들었어요 밑으로 죽이는 차가 다 들어올렸습니다 쪼라가 다 던져냈습니까 NO 그렇게 한 이유는 선물을 장 초반에 빼면서 몇 계약입니까 한 2,000 몇백 계약 되는 것 같은데 왜 안나오냐 좀 봐라 대략 1,500 계약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500 계약 가까이 밀다가 흔히 막판에 2,000 계약으로 땡겼어요 그죠 아까 장중에 채팅방에다가는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냥 2,000 계약 플러스 그냥 마이너스 몇천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번 정도의 상황에 보면 5,000 계약 매수하고 있다가 플러스 2,000 계약으로 마감하면 3,000 계약을 폐대위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 오늘 같은 상황이 좋은 겁니다 마이너스 한 천몇백 계약 폐다가 마감되면서 쭉 땡기고 코스피도 보시면 외국인이 살짝 던지고 있다가 130억 던지고 있는데 뭐 쫄긴 했습니까 안 쫄았어요 장 막판 동시효과인가가 확 땡기면서 1200억 이상 사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이 매수하려는 기조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콜옵션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콜옵션은 지수가 올라야 불어서나는 건데 3일 연속 80억 66억 88억 계속 사주고 있어요 이것은 콜옵션 매도 여기 앞전에 때렸던 거 물량 환매수 물량 내지는 신규 물량도 좀 있다 보는데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콜옵션까지 사니까요 푸드옵션 그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그래서 상승 쪽으로도 슬슬슬슬슬 가닥 잡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보이고 더 중요한 하나의 지표 외국인이 안 던집니다 계속 홀딩입니다 계속 고예요 조금 쳐지는 거 오늘 손절도 뭐 1.5%입니다 1.5% 주된 포트도 아니고 사이드 포트였는데 1.5% 빠진 거 그냥 손절한 거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놀랍지 않습니까 1.5%도 손절한다 때에 따라서는 한 2-3%도 끌고 가고요 때에 따라서는 1.5% 그냥 손절 라인 생각했던 매수의 이유가 사라지면 던져버립니다 그건 좀 더 챙기기로 하고요 그래서 수급이 기관이 배신을 좀 때리고 있는데 기관이 오늘 정도는 조금 뭡니까 기관이 굳이 배신을 때리는 것보다 여기가 저항권이거든요 오늘 밀리는 거 별로 이상한 자리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코스닥은 좀 지지부진하다 코스닥은 매수세가 좀처럼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각도를 날카롭게 세우면서 훨씬 잘 가고 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집중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신 님도 반갑고요 헌주 님도 반갑고요 수연 님도 반갑습니다 자주 들으시는 분들 채팅방 초대하려고 그러는데 공부 좀만 해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수연 님은 같이 하고 싶어요? 채팅방? 그러면 무료 채팅방 한번 제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확인 해주시고 하고 싶으면 지금 여기 댓글에다가 메일 남기십시오 하기 싫으시면 쌩 까시고 하하 하하 됐어요 됐거든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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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들어와서 느껴보십시오 귀찮을 정도로 채팅이 날아갈 겁니다 실시한 중계를 보는 듯한 앞으로 조금 줄여야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무료거든요 그래서 5분봉에서도 돌려냈습니다 별 무리 없어요 별 무리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구성해 나가는 거 나쁘지 않다 조금 물려가는 거는 별 무리 없어요 지지선을 깨거나 왕창 빠진다 싶으면 던져버리고요 다른 데 갈아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비중 저절도 잘 해나가는 법 배우시면 도움될거고 코스피가 매수가 프로그램에서 1400억 들어왔습니다 양호 코스닥은 마이너스입니다 400억에서 250킹으로 줄여들었네 프로그램도 매도 때리고 기관 외국인 매도 때리는데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큰 전광판 보면서 먼저 오늘 시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일단 퐁당퐁당거리면서 전기전자처럼 납폭이 컸던 부분 반등을 심하게 했거든요 심하게 했다는 표현이 안 좋네 반등을 강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극심한 수납매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 좀 빠졌던 거 한번 확 올려주고 그 다음날 또 패대기 쳐버리고 다른 거 올려주고 퐁당퐁당거리면서 왔다갔다 하는데 정신 못 차리죠 그 정신 못 차리면 여러분들 수납매 따라가기 힘들고요 재빨리 아침에 닥터케인은 지금 남북경영 먼저 현대건설 잽싸게 차익실현 해놓고 한 며칠 쉬다가 오늘부터 슬 들어갔어요 오늘 조금 비교적 약세인 듯하지만 장초반에는 들어오는 거 약간 확인했거든요 현대로템과 에코마이스터도 단타칠리엄 치라 그렇게 했는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만 그만해요 돌아서면 충분히 플러스 나올 만한 상황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죠? 자 셀트리온 20만원 지금 거의 본전 가격인데요 차근차근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자 특징이 올랐던 IT 조금 조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철강 그죠? 건설 약간 눌러주고 못갔던 바이오도 살짝 들어주고 한번 쉬어줬던 자동차 살짝 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퐁당퐁당거리고 있어요 2차전지하고 수소차 닥터케인 수소차 두 개만 보고 있어요 딴 거 뭐 짜질구려한 거 안 보고 있어요 너무 바다닥거리는 거 닥터케인 잘 안 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하기 힘드니까요 수소차 좀 씌워줘 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수남매가 조금 돌아가면서 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너무 위험한 상황은 아니면 파다닥거리는 거 너무 겁내가지고 던질 필요 없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차익실현 다 시켜줬어요 자 퍼펙트 던지면 빠져요 던지라면 빠져요 아침에 자 여기 올만큼 왔고 약간 약세 출발 던져 3분의 1 던져 3분의 1 던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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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면 다 던져 그래서 다 던졌답니다 수익 인정 무료 채팅방에 남겨줬고요 뭡니까? 목표치만큼 오고 난 이후에 장대양봉의 돛지면 그 다음에 돛지 내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부담되죠 왜? 목표치만큼 남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삐져나왔어요 그리고 올성 깨는 장대양봉 팁3입니다 주식사양 초보 탈출 팁3 4 목표치만큼 오고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고 아 윗골이 달고 쳐지는 모습 보이면 선제적으로 아 매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올성 깨는 장대양봉은 매도시그널 3,4,5 결합된 겁니다 퍼펙트 그죠? 잘 챙기고 가서 빠지기 전까지 잘 들고 가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 아 올라가다 좀 밀렸는데요 지켜야 돼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남녀간에도 손만 잡고 자겠다고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그죠? 그렇듯이 지켜야 돼서는 지금 지키고 있는데 좀 시원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21만 2천원 정도 노렸는데 약간 쳐졌으니까 21만원권 21선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식 너무 어렵다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니까 자 1% 먹고 나왔다 뭐 이거요 셀트리온요 단타 단타 쳤으면 나중에 다시 또 들어가면 되죠 그죠? 오늘 정도 종가 매매는 가능했었어요 원샤님 어서오시고 자 수연님 고마우면 감사한다 했다는 말은 어 참여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댓글 남기십시오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 메일 주소 남기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셀트리온이 기간이 최근에 들어와요 저점권입니다 20만원 19만원 그죠? 19만 5천원이죠 19만 4천원 깨지면 손절할 각오하고 지금 들어간 겁니다 깨지면 6천원 먹으면 12,000원 먹으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어서 나는지 SK이노베이션 여기 사서 위에서 적당히 좀 끊었고 자 밑으로 처지고 있는데 뭐 아직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어저께 음봉이 좀 크긴 합니다 일단 패스 자 대용제약 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 보면 꼭 막판에 가서 이렇게 덜어올려요 막판 가서 그죠? 뭔가 있다 핸들링하는 사람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가 관리한다고요 팍 쳐지면 곤란하니까 탁 들어올리고 팍 쳐지면 곤란하니까 팍 들어올리고 그런거 눈치채고 있습니다 여기만 안깨면 문제없어요 18만원 밑으로 안깨면 별 문제없어 홀딩할 겁니다 홀딩 올라타면 느낌에 좀 갈 것 같아 느낌에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 느낌하고 좀 비슷해요 그까지 갈란가 모르겠는데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꾸 힘들게 만들어 그죠? 저도 사람 아닙니까 힘들었어 약간 되게 힘든게 아니라 가야되는데 안가고 쫀가면 밀어버리고 쫀가면 밀어버리고 막 그랬거든 이게 보십시오 그죠? 그러더니 어떻게 됐는가 날라갔어 55만원까지 딱 정확하게 55만원 딱 찍고 왔어요 그때 느낌과 약간 비슷한 느낌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 약간 그러면 던지거든요 그러고 날라갑니다 날라갈지 안갈지는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수연님은 자꾸 고맙다 하지 말고 빨리 남기세요 거기다 댓글 지금 여기다 남기세요 메일 자 삼성 SDI가 가다가 오늘 대박 밀려버렸는데 조금 아쉬웠던게 우리가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사들어갔으면 제가 굳이 100% 시그널을 안 드려도 여기 처지기 시작하면 끊어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죠 제가 방송한다고 여러 종목 보다보면 아 제때 못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방법을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 포트폴리오를 왕창 들어갔을 때는 가볍게 시향체크하고 종목에 더 집중해야 되겠어요 아침에 시향체크해드린다고 좀 놓쳤어요 사실 근데 알아서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손해봐서 던지는게 아니라 차액 실현 적당히 해놓으고 오늘 추가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패는데 근데 오늘 IT 펴는 날이기 때문에 같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왜 강한 반등 정고점도 그냥 스트레이트로 넘었기 때문에 여기 이평선들 밑에 촘촘하게 다 있거든요 여기 지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아 주가 주가해서 한번 들고 가볼겁니다 자 수연님 메일 안 들어왔어요 그 옆에다가 한글 하나 더 쳐가지고 보내보십시오 다시 보내보십시오 자동 카트 시키는 경우 있어요 메일만 치면 메일 옆에다가 메일 주소 이렇게 한글로 딱 몇자 남겨놓으세요 그래야 카트 안 시킵니다 자 현대건설 살짝 들어갔어요 늘릴 수도 있다는 거 인정하고 들어갔어요 초반 입질매수 들어갔어요 왜 어 이제 조정 한배치 받았기 때문에 슬 반등타임 아까까지만 해도 장 초중반만 해도 남북경영 프로세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눌리는 거 감안하고 들어갔습니다 5만 8천원권까지 눌려줘도 2차 메수 들어간다 했어요 처음에 살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메수 살짝 들어갔고 외국계 한 번도 안 쉬고 지금 메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쉬어 계속 메수세 들어와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뭐 조인했다 이런 언제 날짜 잡혔다 이러면 한번 갈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 쉽게 안 던집니다 중장기로 적당히 끊었다가 또 적당히 사놓았다가 그렇게 하면서 테마 이번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들어오고 갑니다 현대로템도 어 단타로 헤라했는데 살짝 처지긴 했어 별 무리 없고요 에코마이스트도 큰 무리 없습니다 YG엔트는 내일 관심 가져 볼 겁니다 여기 올라탈 때 사실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죠 내일 정도 양봉 쓰면 따라가고요 살짝 눌려도 4만 3천원권에서 반등 시도 넘으면 따라가도 되고요 4만 4천원 돌파할 때 따라가고 늘려주도 추가 메수 한 4번 정도 이상으로 나눠서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4만 5천원 4만 7천원권까지 노려봅니다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방송 마칠 때 아 좀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나가지 마십시오 자 대응 홀딩 하고 계신다 대화 TI 오전에 1% 먹고 끊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그 정도 가지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력포트는 아니었는데요 상승하던 거 이렇게 만약에 쳐지면 착착 끊어 나갔어야 되는데 이것도 시그널 자체는 못 드렸고 좀 이따가 드렸기 때문에 조금 손실인데 1점 몇 프로 1점 뭐 한 2% 정도 손실 났을 것 같은데 먹고 팔 수 있는 기회 조금 놓쳐서 자율적으로 앞으로 좀 더 대응 잘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매도 시그널이라는데 우리 채팅방 인원은 이달 사람 없잖아요 닥터케이가 작전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흐름에 더 집중해야 되겠어요 레이청아 레이체라 알겠지 다음부터 이런 거 딱 쳐지면 일단 끊으면서 가야 돼 큰 손실 없지마 그치 다시 눌려주면 들어가겠다며 그 전략 유효하고 출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근데 좀 쳐져서 IT 계속 두들 패기 때문에 일단 LG 디스플레이 그냥 짧게 끊었어요 자 현대차 조금 기다려주고 12만 3천원 권 정도 오면 매수할 겁니다 요것도 요기 위에 올려놓습니다 매수권력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딱 보고 발빠르게 매수할 거예요 저번에 아침에 매도할 때 1분도 안되고 매도하는 거 봤죠 바로 그냥 딱 보자마자 매도 매도 다 던져 쫙 빠졌습니다 던져 하면 빠져요 오스템 임플란트 던져 하니까 빠지잖아 그만큼 지지저항에 대한 닥터케이가 특화 되어있어요 닥터케이는 지지저항 잡아내는 게 추세 잡아내는 게 닥터케이의 강점입니다 로즈마린님도 같이 끼워줘요 보다는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이 더 좋은데 일단 열심히 하신다는 약속 하신다면 끼워주기보다는 같이 참여시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마칠 때 마칠 때 남아계십시오 또 하고 싶은 사람 오늘 5명만 바뀌었습니다 이제 채팅방 인원 노력할 겁니다 남기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겠다 확실하게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안하는 분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남아있고 싶어도 제가 내보내니까 열심히 안하면 안 돼요 일단 방송 마무리해야 되니까 나중에 딱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음식료 3인방 양호 농심 올라타고 여기 메스포인트 맞아요 오뚜기에 더 좋다 했어 77만 2천원에 살 수 있다 했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만큼 맥점을 잘 잡아낸다는 겁니다 77만 2천원 채팅 날려드렸지 않습니까 봤다 3번 눌러 예이야 창이가 야 오리온을 오뚜기를 따라갈까요 음 77만 2천원 오면 따라가면 돼 77만 2천원 샀으면 그냥 바로 사자마자 얼마 먹었습니까 16,000원 먹었네 야 그렇죠 그러한 것들 잘 한번 봐라 이게 살만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간게 뭐 현대로템 그렇죠 그리고 뭐 에코마이스터 이런겁니다 에코마이스터 갈 수 있는 모양인데 일단 지켜봅니다 그렇죠 밑에 탄탄하게 2평선 받쳐놓은걸 자꾸 접근하는 이유가 다 그런거에요 여기 잘 안 깨져요 왜 대용제약도 여기 심하게 흔드는데 대번 올라타고 잘 안 깨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가면 제법 세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봐야 알겠지만 접근 방법을 그런식으로 하셔라 농심 오뚜기 오리온 오리온이 좀 쳐져요 오리온은 그만그만해요 오뚜기 농심 이런 특히 오뚜기 농심은 좀 관심 가지셔라 쫓아가지 마시고요 자 그정도 체크하기로 하구요 자 우리 원승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CJ E&M 제법 오래 가지고 계신다는데 어저께 지지상 말씀드렸죠 20일은 아직까지 안 깨고 있으니까 양호인데 60일을 대번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23만까지 갈 수 있는데 잘 지켜보셔야 되구요 흥기님이 붙어있고 싶어도 제가 내보낼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나만 내보냅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아니 뭐야 창이 창이를 내가 하드 트레이닝 시켜서 선수급으로 반드시 데리고 가야지 K투자그룹에 다음에 입사 지원한다 했잖아 그지? 지금 잘해나가고 있어 하나케미칼도 여기 딱 올라타고 먹었거든 지금 올라타는 종목을 지금 잡아낼 줄 알아 내수포인트 안틀려 지금 현대위아도 또 불어수권이거든 그죠? 딱 올라타는 거 쫓아갈 줄 알아 이 패턴 거의 마스터했어 이제 그지? 창이는 이 패턴 딱 돌파해내는 이 패턴 하락수세 돌파해내는 기본 패턴 이제 마스터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삽질만 하면 잘 안 깨진다 왜? 올라타는 것만 딱 이제 하거든 자 여러분들 해외 동포 계십니까? 홍기님은 말레시아입니다 아까 원석님 제가 찾았죠 원식님입니까? 원석님입니까? 아직까지 헷갈리는데 중국입니다 닥터케이 4개국 동시방송하다가 이제 나라는 6개국으로 늘었는데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이 접속 안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3개국 동시방송입니다 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같이 하고 싶으시면 저는 동포의적인 차원에서 특별 우대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셀트리온 참행제와 바이오주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수소차 남북경역 테마 관련 방송도 이어나갑니다 이제 같이 이어가야 되겠어요 나눠 짜투리 나누니까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요 따라가면 그냥 연결합니다 셀트리온 19만 3천원과 20만원 저점이기 때문에 매수했습니다 한번 실패했는데요 20만 3천원 샀다가 20만 깨기 때문에 20만 손절라인 줬을 때 손절했고요 다시 20만원 올라타는 거 보고 20만원에 들어갔고요 19만원 한 9천원 정도 20만원 사이에 매수해가지고 들고갑니다 여기 저점 19만 4천원 깨지면 손절라인 딱 잡고 갑니다 그러면 6천원 깨질 거 각오하고 12,000원 먹으러 간다고 그랬거든요 자 첫번째 일차 목표가 12,000원이고요 2차 목표는 2만원입니다 6%에서 10% 수익 조치를 가는데요 자 기관이 조금 매수세 들고 있는데 한번쯤은 딱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으로 대박쳐지기에는 시장 상황이 그나마 괜찮아요 셀트리온이 시총 3위 아닙니까 3위 아닙니까 3위 그죠 밑으로 깨버리면 지수상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 있는데 깨면 손절할 겁니다 그러나 반등 안간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등하면 나올 수 있어요 뭐처럼 물론 좀 내용이 다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분식 논란 내지는 여러가지 셀트리온 조금 지금 이슈거리가 몇 개 있기 때문에 테마 세게 또 보유해수 물량 풀리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조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급 나가던 삼성전자 대본 스토리에 올라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반도체 가격이 인화되고 여러가지 수요가 조금 주춤하다는 그리고 아침에 방송했다시피 인도에서 휴대폰 관련되어 있는 부품에 대한 관세매기겠다 이런 뉴스들도 있는데 그 회사의 기본적인 청산가치라든지 여러가지 시장점유 이런걸 계산해봤을 때 너무 많이 빠졌다 저점이다는 그런 인식이 있으면 한번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업종 대표주이기 때문에 그래도 셀트리온이 업종 대표주 아닙니까 그럼 한번 리반도 먹으러 갔거든요 성공하면 그냥 짧은 시간에 그냥 먹는 겁니다 일단 들어갔고요 성공할지 실패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동포 보단 제외국민이란 말이 더 좋은 말입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랜만에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힘이 있지는 않은데 시장이 오늘 하락중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에 비하면 선방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올선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윗골이 달고 있는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아까 이걸 보여드렸는데 분봉을 보여드렸는데 올라가다 눌려주고 다시 밑에 탄탄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지켜야 돼서는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여지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최근에 기관외국인 쌍크림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반등 시도는 나왔습니다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7만 천원권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데 밑에 저점 힘없이 깨버리면 안 된다 그 전제조건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셀트리온 여러분들 50만원 언제 가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언제 갈지 몰라요 못 갈지도 몰라요 지금은 19만 4천원 깨는지 21만 2천원 가는지 그것만 신경 쓰면 된다구요 그래야 그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이야 지금 20만원에서 깨질지 말지 간드랑간드랑 거리고 있는데 50만 100만원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거죠 단기에 지금 목표치 그 다음에 지지권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집중하셔라 암만 해외 수출 많이 할 매출에 기대가 있고 임상 통과해서 FDA 승인하고 그럼 뭐합니까 밑으로 꼬꾸라 짓는데 그죠 그 차트의 흐름에 집중하셔라 그러면서 사고팔고 하셔라 끝까지 들고 가는게 잘하는거 아니다 강조합니다 김 냥코 발음도 어려워 냥코님도 같이 하실래요 계속 들어오시는데 채팅방 같이 하고 싶으시면 남기십시오 헌주님도 같이 하고 싶으시면 남기십시오 오늘 여러분도 초대합니다 제가 가열차게 확대시켜 나간다 그랬습니다 지지저항포인트 아시죠 셀트리온 제약도 바로 위에 지금 저항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다음을 원할 수 있습니다 67,000 갈 수 있다 없다 밑으로 힘없이 쳐지면 안돼요 55,000원권 깨지면 안됩니다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 주소 바로 남기십시오 같이 합니다 바이로매드 강한건 안쳐지죠 이게 추세의 힘입니다 이게 추세의 힘 강한건 잘 안쳐져요 약한건 어떻다? 약한건 좀처럼 못 올라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강한건 잘 안쳐지고요 추세 좋게 돌파하고 강하게 가는거 우상량 닥터케이주식생처음 탈출 팁 1 대전제 하락추세 멈춰내고 돌려내고 상승초입으로 돌파할 때 매수해서 그 다음에 20일 깨거나 목표치 인근에서 밀리면 차익실형하셔라 그게 첫번째 대전제예요 우상량하는거 하면 잘 안밀려요 근데 우하락 하고 있는거 못 올라가고 빌빌빌빌빌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하나만 머릿속에 확실하게 입력해도 돼요 오늘 병이가 한미약품 살만한데요 넣으라 그랬어요 가봤자 여기 위에 가봤자 여기 위에 올라타면 강하게 이야기할텐데 밑으로 쳐질수도 있고 물론 쉽게는 안쳐지겠지만 별 재미없어요 감옥에 갇혀있어요 박스라는 감옥에 갇혀있는데 별로 할필요 없다 요청하면 밑으로 쳐지면 큰일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먼저 좀 보고합니다 메일 들어왔습니다 하나오 네이버 양코님 들어왔습니다 다른 데 채팅방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를 거부로 할게요 아마 무료 채팅방 많이 가보셨죠 낚시로 크게 생각하시면 안돼 이연니언님 이연니언님은 아이디를 바꾸시면 한번 생각해볼게요 니언니언은 마음에 안들어요 노노노 이런거 아닙니까 노노노 싫어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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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할수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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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이렇게 바꾸면 받아들입니다 지금 바로 바꾸고 딱 들어오세요 바꿨습니다 하면 딱 받아들입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한미약품 일단 패스 종근당 이제 좀 조정받네요 다시 올라타면 이제 삽니다 이거 10만6천원 이제 조정받고 올라가면 10만6천원 올라타면 삽니다 그리고 기형님 이제 금요일날 픽스했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보도록 해요 금요일날 신난다 마이프렌드 우리 동갑 기형님 이제 보겠네 하하하 추워라 야 경하 히터 쳐 틀어라 왜 이리 춥냐 내한테만 불 끊었어 지한테 틀어놓고 세울이 없냐 세울아 세울아 자기자리에는 히터 틀어놓고 내자리에 히터 꺼놨어 문 열어놓고 하하하하 계속 이어갑니다 유한량행 나쁘진 않은데 좀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그죠 여기로 지지하려고 폼을 살짝 잡잖아 한 다음 정도에 여기 딱 뭉쳐지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살짝 살짝 유한량행 살짝 관심 있어 많이 말고 살짝 그래도 여기 밑에 안 깨려고 폼 잡고 막 자꾸 왔다갔다 하네요 이런게 싫어서 자꾸 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저분해서 싫다고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왜 싫으냐 이런거 싫어 이런거 싫어 안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좀 다 생각하는게 좀 그래도 다르지 않습니까 살만한데 이런거 때문에 싫어서 안한다고요 그죠 삼바를 안해 그죠 삼바를 안해 왜 안하느냐 아 뭐 그죠 분식회가 하고 별로 안하고 싶어 이때 왜 했는지 아세요 셀티로 문제들 때문에 블록티디나 이런것 때문에 삼바를 좀 멀릴 수 있다 그때 한거구요 이제 안할랍니다 클린한 회사 할랍니다 대형제약은 아직 홀딩입니다 신라잼 별로입니다 아직까지 이거 돌파하고 눌리고 올라갈 때까지 저는 8만 3천원권 가기 전에는 신라잼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HLB 별로라고 그랬습니다 8만원 넘어가기 전에 이건 한참 더 넘었어 돌파하면 좋긴 한데 8만가면 내려올겁니다 별로에요 이것도 메디톡스 별로입니다 밑에 쳐집니다 휴젤 별로에요 메디퍼스트 별로입니다 제넥신 별로네요 코럭티슈진 별로네요 코럭생명각 별로네요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차이시연 다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거 바이오제약 이거 좀 줄이고 수소차를 조금 더 확충할겁니다 여기 쓸데없는거 뭐 별로네요 별로네요 자꾸 하니까 별로입니다 코럭티슈진 하나 남겨놓자 이거하고 이거는 빼고 그죠 휴제 이것도 뺍니다 올라가면 다른건 안올라가겠습니까 뺍니다 그리고 수소차를 이제 추가할겁니다 나중에 예스 예스 맨 야 데츠 라이 남기세요 마음에 드네요 그렇게 한놈이다 제이제이야 맨정신으로 형이 하는 이야기 다 머릿속에 입력해 술 먹을때 아니다 술 한번만 더 좋아 얼굴도 볼겸 궁금한거 딱 적어와 우리 과외수업하잖아 과외수업 해줄게 홍게 먹으면서 너 홍게 좋아한다며 퀄리티 퀄리티 장난 아니다 그 대신에 형이 잘먹을수도록 옆에서 손질해주면 더 고맙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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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냐 어쨌든 형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몇개 못먹는다 안까주면 하하하하 아 웃겨 아 머리아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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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트리온 아 셀트리온 삼형제까지 했구요 자 가볍게 빨리빨리 다른 테마는 이어나갑니다 2차전지 돌파 이후에 늘려주니까 LG화학 이제 358,000원 지지하면 조금 관심있어요 위로 올려놓습니다 일단 관심있는거 따다다닥 이제 발빠르게 합니다 이제 느리게 안해 현대로템은 레이체리 알아서 해라 바쁘다 아침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알아서 SDI 올라타면 추가 매수할겁니다 SK이노베이션 들고 있구요 이것도 밑으로 강하게 쳐지기보다는 20일 안깨면 올라갈 타이밍 It's my turn 하면서 2차전지에 한번 테마 들어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LS 안전은 조금 밀리고 있네 힘없이 지금 아이비님이 있나 모르겠다 아이비님 여기서 들어갔죠 엄벙 떨어질 때 던졌나 모르겠다 자 YES YES MAN 들어왔습니다 공부 안하시면 어느 날 두루라면서 못들어가게 돼있어 하하하 그걸 자꾸 이야기하면 안되겠어 됐습니다 하하 자 LS단전은 처지니까 좀 별로구요 위에 1,2등 3등 까지 지금 보고 있어요 1지 못드려있어 안좋습니다 좋다면 그랬죠 못 올라갑니다 사막 콘덴서 한번 반등하려면 상승할 수도 있는데 여기 가봐야 여기니까 일단 패스 1진 다이아 와 날랐어 여기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날랐어 오늘 매도시그널입니다 오늘 던져서 써야돼 우리산업 이것도 매도시그널 올라간거 그대로 다 말아내리는 은봉인데 오늘 산사람있죠 혹시 주식 못하는 사람이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 오늘 우리산업 우리산업 종가 인근에 산 사람있죠 싸다고 주식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밑으로 처질 가능성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거니까 3만4천원건 정도까지 오면 한번 노려볼 수 있어요 일단은 근데 은봉이 너무 커 오늘 수소 잡초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현대건설 조금 입질매수 들어갔고요 더 처지면 더 처지면 2차 매수 3차 매수 들어갈 거예요 자 현대로템 현대 엘리베이도 현대 엘리베이 내일 매수 타이밍 나올 수도 있는데 크게 언급 안했으니까 일단 패스할게요 너무 많아지면 제가 관리하기 힘들어요 부산산업 그냥 그만 그만 조비 여기 위에서 따라가면 저 된다 했어요 위에 따라가면 안 돼요 못 올라가죠 쉽게 이런데서 사도 사야지 조비 위에 꼭대기 있는데 사면 안 돼 요 아시겠죠 최고 안전구 중에 하나 뭔지 알아요 꼭대기에서 하는 겁니다 꼭대기에서 하는 거 야 경동 잘가 그죠 대아티아이 내일 양봉 쓰면 흥기 요 흥기님 여기 여기 양봉 쓰면 한 번 더 단타 또 쳐 요 자 오늘 외국 애들 매수세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남북 경영 테마 있다 살아있다 생각합니다 조종 살짝 줬어요 내일 정도에 올라갈 타이밍 될 수 있어요 오늘 잠깐 눌러줬죠 왜 시장이 올라갈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조종 받아야 되는데 아 전기전자를 개패듯이 패버리고 나머지 그냥 적당하니 그죠 붙들어 놨어요 그죠 그리고 수소 테마 딴 건 안 봤는데 수소 오늘 이거 둘이 이 정도 맛이 갔으면 딴 것도 막 갔죠 뭐 본사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전 안 봤어요 수소차 테마 오늘 안 좋다 그랬는데 딴 종목도 어 안 좋은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본사람 보나 안 보나 뻔하지 뭐 테마는 같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까지 엔터테인먼트 YG는 아 저 YG에 관심있어요 내일 올라타면 들어갈 수 있어요 SM 관심 없어 그리고 JYP도 관심 없어 나머지는 별로예요 자 여기까지 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실님 반갑구요 셀트리온 아직 다 갖고 있습니까 저 기억력 되게 좋거든요 27만 얼마 가지고 있다 했죠 27만 3천원 입니까 적당히 반등하면 끊어내고 다른 종목 가든지 타이밍 다시 잡아야 돼요 27만 3천원 단기간 절대 못 가요 단기간에 진짜입니다 5월달 안에 가기 힘들다 그런 생각해요 30만원 했는데 제가 이거 5월달 안에 못 간다 그랬거든요 지금 1월달 다 지나가잖아요 한 달 까먹었어요 2,3,4 이제 3달 남았습니다 그죠 5월달 안에 가기 힘들어요 30만원 그죠 아직까지 바닥에서 팍팍 기고 있습니다 거의 못 간다 보면 돼요 잽싸게 반등 나오면 적당히 22만원권 정도 반등 나오면 끊고 놓으십시오 그 이상 올라가기 단기적으로 힘들어 보여요 그럼 만약에 눌리면 닥터케게 4할 때 같이 또 사보시던가 그죠 그렇게 하는게 잘하는 거에요 신원 이런거 하지 마세요 너무 꽃갱입니다 보스크ICT 이것도 올라가다 쳐지니까 밑으로 쳐지면 일단 별로예요 현대미포 자 조선주가 또 잘 돌아서거든요 그죠 단기 고점부입니다 다 단기 고점부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추세가 나 죽지 않겠어 다시 살려놨어요 추세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만약에 지금 요새 어 창의 선수가 물올랐기 때문에 요거 내일 딱 올라타잖아 따라가 좀 먹었잖아 현대위아 현대 하나 케미칼 지금 월급 이상 버렸지 그러면 요기 하나 현대위아는 아직까지 뭐 안 던졌으니까 뭐 어떨는가 모르겠지만 요거 올라타면 입질맥수 따라갈 수 있어 그지 쳐져도 여기만 앉게는 별 문제 없거든 현대미포 추세는 사실은 현대미포 최고 강하거든 지금 현대중공호포도 오히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긴 애매해 21선 깨지면 밑으로 좀 빠지고 여기까지 빠질 수 있거든 58,000원 내 상황을 봐야돼 그러니까 내 상황을 딱 보고 위로 뚫고 올라가잖아 일단 첫번째 매수하고 두번째 첫번째 매수해가지고 잘 올라가면 홀딩 쳐지면 21권인 62,000원권까지 왔다가 20일에 지지받는 양복 넣으면 추가 매수 2차 그래도 쳐지면 3차 매수를 58,000원권까지 그러니까 아까 채팅방에 다 날려줬잖아 여기 여기가 매수 타이밍 내일 올라타면 한번 만약 쳐져도 여기서 양복 쓰면 쳐져서 시작하면 사지마 쳐져서 시작하면 62,000원권에서 반등 나올 때 1차 매수 쳐지면 2차 매수 2차 매수 했을 땐 반등 나올 때 밑으로 쳐지기 쉬우니까 그냥 끊고 나오고 다시 눌려주면 다시 매수 또 올라가면 못 올라가면 또 끊고 나오고 사고팔고 하고 60일이 깨지면 심하이 하하 일본말인데 별로 안좋아하는데 첫번째 시나리오 올라타면 첫번째 매수 두번째 눌려주면 두번째 밑으로 깨지면 세번째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밀리면 올라탈 때 반등시 매도 수익이 나든 손절이 짧게 나든 그렇지 않고 올라탈 때 첫번째 매수 눌릴때 66,000원 까지 적당히 밀리면 두번째 매수 올라탈 때 그 다음 알아서 적당히 잘 해야되요 내가 지금 딱 보고 알아서 알아서 나는 이야기 못할 거니까 바빠서 길게 61선 대응 61선 대응하기에는 어떻게 소선을 완전 박살 안 낼 것 같지 중장기 중장기 중기로 하기에는 지금 너무 꼭대기에서 시작하는거 중기로 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사실은 너무 꼭대기 때문에 중기를 좀 시작하긴 좀 그래 중기로 시작할만한거 중기로 시작할만한거 중기로 시작할만한거는 현대 삼성전자 고르고 있다가 삼성전자를 중기로 해라 말이 달라지지 왜 출세가 달라졌거든 이럴땐 하라고 소리도 안해 물론 여기서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없긴 나왔지만 이제 수를 눌려주면 이평선을 돌려내고 이 위에게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할 수 있거든 차라리 이거를 조금씩 실어가지고 창이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장인지 한장보다 더 많은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더 많다면 한장에서 한장 이상이라면 한 돈천만원 정도 이것을 꼽아놓는거 별 문제없다 그러면 한 300 사놓고 중장기로 간다면 단기로 할 것 같으면 팍팍 실어 가야지 지금처럼 한 5천씩 때려버려야지 그렇지 않다면 돈천묻어놨다가 조금 밀려도 다시 이평선 지지권이면 또 돈천묻고 그렇게 해가지고 중기로 끌고 가는건 삼성전자나 현대차에서 그렇게 하라 삼성전자나 현대차에서 그렇게 하라 현대차도 비교적 상승전자가 올라온것이 있기때문에 조금 단기대응 해야 될것 같고 결국은 닥터케이는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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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때문에 현대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건설 이런것들은 다 중장기 접근할만한데 현대건설 도 중장기 접근하기도 나쁘지 않아 지금 다 돌려냈기 때문에 중장기로 들고 가는데 중간에 사고팔고 사고팔고 한다고 현대미포는 좀 꽁다리 느낌 있어요 요거 돌려내면 LG화학도 좀 갈 수 있어 보이거든 여기서 가다가 대밀렸고 다시 이제 돌파했거든 이제 돌파하기 안 쉽다 그랬잖아 눌려주고 지금 살짝 눌려줬는데 내일 살짝 더 눌리고 아니면 내일 양평에 약간 서기 시작하면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해 들어가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밑에 2평선 다 받쳐놨거든 외국에도 들어오네 이거 할만해 이런 것도 괜찮아 살 것 천지입니다 진짜로 이상한 잡주 안하고 이런 중대형 우량주 위주로 해도 충분히 수익 납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선물시장이 다우존스 선물이 마이너스 0.7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9 급반등 이후에 살짝 늘려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오늘 반등 이후에 스트레이트로 반등 좀 했는데 살짝 늘려주는 쉬어가는 겁니다 근데 수급이 외국인 외국인이 현 선물 같이 동반 매수 들어오고 콜옵션도 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나쁘기보다는 그냥 살짝 쉬어가는 정도 나쁘려면 여기를 못 돌파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밑으로 개 꼬꾸라져야 밑으로 확 쳐지는데 그래도 들어올렸거든 뭘로? 선물로 선물로 들어올리면서 현물같이 들어왔거든요 누가? 외국인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자 오늘 마이너스 1%대만 미국이 쳐지지 않으면 전일 마틴 루터킹 목사 휴일이었거든요 그죠? 미국 하루 쉬웠습니다 그래서 하루 쉬운데다가 오늘 추가로 선물 하락 나오니까 아마 오늘 미국 하락할 것 같다 조정 좀 받을 것 같다 싶으니까 기관이 좀 때렸어요 그죠? 오늘 저녁이 1%대 이상만 안 밀리면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다 선반영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중국 마무리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볼게요 중국 1.18 중국도 살짝 쉬어가는 겁니다 이케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 않다 양호한 조정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여러분들 방송시간 요새 좀 잘 지키고 있죠 그죠? 자 가열차게 방송 다시 한번 해보겠다 조금 개인적인 문제가 남아있긴 한데 이제 열심히 어쨌든 해보겠다 마음 먹었고 제가 방송을 조금 한 보름 가까이 가열차게 못했어요 아침 방송 안 하니까 대부분 시청률이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올라가기 힘들게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기 쉬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도 다시 손실 보기 싫고 다시 밑으로 꼬꾸라지 싫으면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썰렁썰렁해요 되는 거 하나도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독 안 눌렀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 딸랑딸랑 알림 수신하도록 해놓으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 닥터K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인정되시면 검증해보십시오 모든 방송들 녹방으로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저희 안 눌렀습니까? 지금 좀 눌러주십시오 실시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패시 있죠 누르고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광고 나올 때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돼요 광고 나올 때 손을 열중 쉬어다가 좀 봐주십시오 자 추천방송 핵심 액기스 방송 주식 생초구 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부터 한번 공부해보셔라 한 5시간만 내면 정리가 확실하게 된다 자신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채팅방 초대 안내는 마치고 할 테니까요 남아계십시오 수고 많았어요 내 네 눈 딱 암답트케이야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붙여 핸드업 샥요 바디 에버리 바리 에버리 바리 시야 어메답트케이야